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디스이전 메이킹을 함께 하게 된 쟨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 수업, 제 수업 강의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는 시험에 대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유캣을 준비하면서 디스이전 메이킹이라는 섹션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다른 섹션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디스이전 메이킹이 가장 시간 압박이 적은 섹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디스이전 메이킹이 쉽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될까요? 제가 월바브 위즈닝 OT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월바브 위즈닝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어려우면 모두한테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디스이전 메이킹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수월하면 그 뜻은 볼까요? 바로 모모한테 조금은 수월한 섹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이전 메이킹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고득점을 목표로 해야 하는 섹션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일단 디스이전 메이킹이 다른 섹션들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파셜 마킹이라는 게 도입되어 있다는 건데요. 우리 다른 섹션을 보면 맞으면 1점, 틀리면 그냥 0점 이런 식으로 마킹이 되잖아요. 하지만 디스이전 메이킹에서는 이런 파셜 마킹이라는 게 있어요. 파셜 마킹이 뭐냐면 우리 셀로지즘이나 데이터 인터프레테이션이라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이 문제 유형은 바로 스테이먼트 한 문제에 스테이먼트 5개가 주어지고 그 스테이먼트가 yes인지 no인지 정하는 건데요. 그 5개 중에 5개를 다 맞으면 2점을 얻게 되고 부분적으로만 맞으면 1점만 얻게 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많이 틀리면 0점을 얻고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푸 마크를 받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대부분 한 1점 정도 감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이전 메이킹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이 두 문제 유형을 잘 잡으셔야 해요. 그래서 다 만점을 맞아서 2점을 맞아야지 디스이전 메이킹 점수 자체가 쑥쑥 올라가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5개 스테이먼트 중에서 3개에서 4개는 정말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고 쉽게 당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조금 어렵고 체키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한 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푸 마크를 맞아야 되는데 제 강의에서는 이 실루지즘이랑 데이터 인터프레테이션 문제 유형을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지 실수를 줄이고 그런 트리키한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지 다뤄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두 번째, 잦은 실수로 인해 감점이 큰 학생분들도 제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디스이전 메이킹에서 실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덫에 걸려들렸다는 건데요.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익히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겠구나 이런 부분은 좀 실수하기 쉽겠구나 딱딱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최대한 DM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평균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디스이전 메이킹, 여러분들 수월하죠.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들한테 수월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월하게 느끼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한 고득점을 목표로 하셔서 이제 평균 점수를 올리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 압박이 조금 덜한 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이제 시간 압박이 심한 다른 섹션에서 깎은 점수들을 여기서 조금 보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800점 이상으로 또 800점에서 더 나아가서 900점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스킬들 듬뿍 알려드리는 강의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강의는 유킷 웹사이트 문제들 및 ISE 메디컬, 이 텍스트북 문제들을 다량으로 풀이하고 그 중에서도 또 트리키한 문제들을 골라서 어떻게 접근해야지 효율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구성 일단 보면 우리 유캣 DM에서 6가지 그 유형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각 유형별 이렇게 처음 6번째 강의 동안은 각 유형별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문제도 몇 가지 풀어보면서 스킬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제 이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세우지슨 문제에서 오답이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답이 많은 이유가 5개 중에서 1개를 많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셀루지슨에서 푸우 마크를 받기 위해서 저는 따로 셀루지슨 리비슨 섹션을 만들어서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어떻게 해야 함정에 걸리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5개 스테인먼트 다 잘 이벨류에 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강의 동안은 풀셋을 리뷰해보고 풀셋을 리뷰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Challenging Question 즉, 살짝 심화 문제들을 다뤄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스킬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야지 심화 문제들도 잘 응용시켜서 풀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러닝 가이드는 Verbal Reason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인강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제 인강에만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점점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타임 컨디션에서 연습하는 거 Decision Making은 1분 1분이 맥시멈 타임입니다. 1분을 정해놓고 푸시면 되고 두 번째는 매 수업 후 커버한 문제들을 혼자 다시 풀면서 꼭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 이 Challenging Question 전에 꼭 유캣 웹사이트에 있는 Decision Making Sub-Test라든지 아님 ISE 문제들을 풀고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Decision Making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Decision Making은 총 29문제로 나눠져 있고요. 31분 동안 푸는 거예요. 즉 한 문제당 1분 정도를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쓱 써도 이제 2분이라는 시간이 남는데 그 2분 동안 뭘 하느냐 바로 이 플래그한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유캣에서 플래그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 풀다가 어 요건 좀 확실하지 않다. 요건 좀 헷갈리는 것 같다. 하는 것들 1분이 넘어가도록 질질 붙 끌면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플래그하고 찍고 넘어가는 거 너무 많이 얘기했었죠. 정말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2분 동안 플래그한 문제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면서 이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셀루지즘이나 데이터 인터프레테이션 문제는 5개 스테인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번 잘 풀었어도 그런 문제들은 플래그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점수 점수는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300에서 900점 중에 하나의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자 이거 딱 봤을 때 625점이었네요. 생각보다 다른 섹션에 비해 좀 낮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제 디시전 메이킹 QR이 가장 높고 AR 그 다음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 그 다음 세 번째로 높았어요. 그래도 버버리즈닝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높은 평균 점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최소한 뭐로 잡으셔야 된다고요? 네. 800으로 잡으셔야 돼요. 디시전 메이킹은 정말 연습할수록 또 유형에 익숙해질수록 늘 수밖에 없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디시전 메이킹에서 최대한 고득점을 맞아서 이제 보통 버버리즈닝이 많이 어렵잖아요. 이 버버리즈닝에서 깎인 점수 조금 감점된 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럼 디시전 메이킹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문제 유형 이렇게 6가지로 나누죠. 셀러지즘 제가 계속 말했었죠. 셀러지즘을 왜 그렇게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실 거예요. 아 이래서 중요하구나 아 이래서 오답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셀러지즘 말 그대로 이 프리미스가 주어지면 이 프리미스에 따라서 주어진 스테이먼트가 예스인지 노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고요. 파셜 마킹 접목이 되는 섹션입니다. 두 번째 로지컬 퍼즐은 말 그대로 약간 로지컬 리즈딩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뭐 매칭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를 순서 가지고 있는 단서를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로지컬 퍼즐이 두 번째 문제의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스트롱키스트 아아규먼트 어떤 디스커션 토픽이 주어지고 네 가지 스테이먼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스트롱하냐를 물어보는 문제 네 번째 데이터 인터프레테이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그래프나 차트를 주고 푸는 문제고 다른 거는 인포메이셔널 파시지 어떤 파시지를 주고 푸는 문제예요. 데이터 인터프레테이션도 이제 파셜 마킹이 적용이 되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이 두 개가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막연하게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여러 가지 조금 세부적인 유형으로 다르게 벤 다이어그램이 활용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본 강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프러버빌리티 문제 그래서 프러버빌리티는 우리 확률이라고 하죠. 확률 딱 들었을 때 뭔가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프러버빌리티는 막 정말 어려운 확률과 통계에 나올 법한 정말 어려운 개념들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간단한 그냥 확률적인 개념들 몇 개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그 몇 가지 개념들도 짚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서 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형 살펴봤고요. 그래서 디시전 메이킹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여러분들 디시전 메이킹 고득점인 800점 800점 이상 또 900점까지 향해서 달려가려면 이제 정말 올바른 접근 방식도 필요하고 또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그 실수를 줄이고 또 올바른 접근 방식을 터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본강에서 뵐게요.